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SHOW IT UP 안녕하세요 라피루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를 처음 모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볼 건데요 저희는 6월 20일에 데뷔한 히리아라는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라피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6명이 다 각자 다른 매력 가득한 멤버 럭션도 있습니다 저희 그럼 한 명씩 소개해볼까요? 그럼 배쉬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피루스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스피커 배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피루스에서 댄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저는 막내 하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피루스에서 보컬이랑 리더를 맡고 있는 리틀맘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온 샤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피루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아이디어 랩을 맡고 있는 아이디어 맥크 사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피루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비타민C 샤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라피루스에서 보컬과 춤을 맡고 있는 반전 매력 유예입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네 저희가 이제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첫 번째 곡은 카미라 카베오님의 동고예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다들 즐기줌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저희 한 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입니다 선거 gouvern怎么 타 Zarне 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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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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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퀸덤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의 공간에 초대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곡인데 이번에 이렇게 버스킹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려 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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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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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경험이 잡죠?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Follow me up, coming on, I'm on the way, the 느낌 Queen,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it, yeah, yeah I got the beat, 내 눈빛이 녹해 I'm free, most perfect, don't pay The queen is up and dripping 다 뒤로,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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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편 Follow me now, turn up the light 신나게 풍악을 울리고 다 터지는 flash 날 찍어도 남을 수 없지, no, to the flash You and I, 불꽃이 빛잖아 Love doesn't last forever We make it through the night Hold on them three, send it You are there going now Come to my queen Done unity, done unity, yeah Dング, dassu, deck D Saxe, dasu, deck Dywelt, dassu, deck D τη же, grand Duh, da, dasu, deck Duh, Sae, da, da sudahируj Follow me up, coming on, I'm on end now 아마도 위로 느낌 Tell me that I'm not sure Like a freedom Follow me out, calling it on 아마도 위로 느낌 Queen, don't die out, don't die, don't die, don't die 빛처럼 shine on me 넌 볼수록 썸네 I'll keep the light 몰랐다면 You're don't die, don't die, don't die, don't Fill me out, follow me, follow me now Flow me, follow me now 돼져위를 올라와 믿었던 자유fauren 도DY未来を 쓱 MIT動ge Queen, don't die, don't die out oh ah ah go ! go ! go ! go ! go ! shine Queen, don't die, don't die out oh ah ah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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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동기동 구덩더더 Follow me up, come on and on 아마 더 위란 느낌 처음이다, 너무 좋아 like a freedom Follow me up, come on and on 아마 더 위란 느낌 Queen, 동기동기 동기동기, 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인 퀸덤 모델 잘 보셨나요?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각자 멤버들 소감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부터.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버스킹에서 하게 됐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저희도 덩달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라클리루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데뷔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을 해본 건 진짜 처음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라고요? 이렇게 오신 건 처음이라서 저도 떨리고 하면서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도로 위해서 이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드디어 이렇게 무대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엄청 신났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뭔가 와 이런 거 해주시거나 반응이 있어서 좀 같이 즐긴 느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를 완전 앞으로 더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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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렇게 처음 무대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이제 같이 많은 분께서 와주셨고 그리고 같이 즐겨주시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샴티입니다. 저는 저도 아까 너무 돌렸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 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재밌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다음에는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만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리아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타민 샴티에요. 밥 먹지 마세요. 오늘rière 먹 As Yup 1 про Baron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아쉽지만 ... 아쉽지만 ... 네 아쉽지만 App Home Horizontely 네 아쉽지만 ... 더워져! 타월할 때 더 더러우세요 아쉽지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셋 샤오요! 지금까지 라필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높죠? 수근 많이 마시고 한국국토정보공사